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번호키를 달러 왔는데요 지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따라왔어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방암호는 목문용 도어락이 지금 설치를 해야 돼요 한번 한번도 안 해봤어요 사실은 한번 해봤나 한번 설치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오늘 중으로 끝날려나 오늘 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판을 대주고 밑에 두 개를 조여줘야 되겠죠 가살살 전진 안 맞는 것 같은데 구멍을 잘 찾으세요 아 잘 알겠어요 됐어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조금만 더조여 주세요 저 조금 저의 고 왼쪽도 더 조여주세요 됐어요.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체결하면 되요. 짧이 방향은 피버트 힌지 쪽으로. 그렇지. 커넥터 꽂을 때는 핀이 꺾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매직 표시되는데 좋아요. 살살. 일자로 잘 꽂아야 돼요. 어긋나면 핀이 꺾이니까 꺾이지 않게 됐어요. 그대로 집어넣고 피스 체결하면 돼요. 짧은 건 위에 아주 살짝 살짝 놓아야 돼요. 세게 하지 말고. 오케이. 됐어요. 오케이. 이제 건전에 놓고 테스트해볼게요. 오케이. 이제 비번 눌러봐봐요. 비번 바꾸는 건 나중에 바꿔 놓을 테니까. 자. 잘 설치했어요. 오늘 수고했어요. 잘하는데? 네. 정말ỗi 조금 번역되지 않도록 러시incber Malcolm sakürt inefficient. 러시아 너에 있어서 places. shirtsum. 예연식ift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